안성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도 미세먼지 특화거리, 이마트 안성점, 안성터미널, 안성맞춤랜드 인근 4개소에 미세먼지 안심심터를 추가 설치하고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어린이공원 및 만정유적공원 인근 2개소에 미세먼지 안심심터를 설치했으며 버스정류장 32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심터는 상층에 형성된 침강먼지를 기온역전층 형성을 통해 1차적으로 방어하고 2차적으로 루프탑에 장착한 공기정화장치를 통해 미세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밀도 제어 시스템을 통해 배출,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미세먼지 안심심터 내 공기밀도 제어 시스템은 몸 형상의 공기막을 형성하고 쉼터 외부의 더운 공기를 차단해 여름철에는 외기온도 대비 3에서 5도씨 낮은 온도와 습도 조절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온열 시트로 활용해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